이번 거래는 꼭 해야 돼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이번 거래는 널 살리기 위해서 널 위해서야 그건 날 위해서가 아니라 누나 욕심이야 이건 부탁이자 경고야 하지마 거래 부산 조 회장의 네 이름 알고 있어 그게 어떤 뜻인지 알잖아 난 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이번 거래 해야 돼 누나 옛날에 그 사진 기억나 애페탑인가 누나가 자주 보던 사진이 없어 그 앞에서 멋진 외국 모델 둘이 키스하고 있었던 거 그때 누나가 얘기했지 나중에 돈 왕창 벌어서 꼭 그 사진처럼 거기서 그댈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게 누나 소원이라고 지금은 할 수 있잖아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언제든 갈 수 있잖아 그럼 넌 내가 가면 같이 가줄 수 있어 네가 가면 난 갈 수 있어 언제든 누나 난 그냥 누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노력 중이야 응 감사합니다.